유전학은요. 그렇게 멘델 주칙처럼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사실을 말씀드리자면요. 근대 유전학은 멘델의 법칙을 따르지 않는 예에 대한 연구를 통해 발전했다고 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응빈입니다. 오늘은 다시 한번 멘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멘델 앞선 영상에서 이미 소개해드렸고 다들 잘 알고 계시죠. 유전학의 아버지라고 불리고 있죠. 멘델은 완두콩을 실어놓은 재료로 됐겠죠. 아주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왜냐? 이 완두콩이 번식도 빠르고 우열 관계가 뚜렷한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제가 이미 앞선 영상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 우열은 우월과 열등의 의미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의 해당 특징이 드러나거나 가려짐을 듯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단어가 주는 오해를 맞고자요. 일본 학계에서는 이름을 바꿨다고 합니다. 우성을 현성, 보이는 성질. 그리고 열성을 잠성, 숨은 성질로 바꿨다고 합니다. 유전학은요. 그렇게 멘델 주칙처럼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사실을 말씀드리자면요. 근대 유전학은 멘델의 법칙을 따르지 않는 예에 대한 연구를 통해 발전했다고 할 수 있어요. 멘델 법칙이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라요. 멘델 법칙을 다양한 생명체 유전현상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그것으로 설명할 수 없었던 복잡한 유전 양상을 알아가는 과정이었다. 이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멘델의 유전이론을 확대 발전시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멘델 유전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대표적인 사례 몇 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버지한테 하나, 어머니한테 하나씩 유전자를 받죠. 이게 둘 다 공동 우성이거나 불완전 우성인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빨간 꽃과 흰 꽃 식물을 교배했더니 분홍색 꽃이 피더라. 이거 불완전 우성이죠. 공동 우성의 경우에는 해당 개체에서 두 가지 특성이 다 나타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말하고 고양이 보게 되면 이런 동물들의 왜 이렇게 얼룩덜룩한 펄 색깔 물이 나오잖아요. 공동 우성에 해당합니다. 우리 사람에서도 잘 알려진 공동 우성이 있죠. ABO 혈액형에서 왜 A와 O, B와 O는 A와 B가 우성이죠. 근데 AB가 되면 AB형이 나오잖아요. 이거는 공동 우성인 거죠. 그러니까 A와 B는 서로는 공동 우성, O에 대해서는 완전 우성인 겁니다. 이렇게 하나의 유전자가 표현형을 결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여러 유전자가 하나의 표현형 결정에 관여해요. 하나의 유전자가 결정하는 특징으로는 우리 인간 교신으로 봤을 때 머리카락이 증모냐 곱슬이냐 쌍꺼풀이 있냐 없냐 또는 귓볼이 붙어있느냐 분리되어 있느냐 이런 거는 하나의 유전자가 결정하죠. 이런 거를 단일 인자 유전이라고 부릅니다. 반면 키, 몸무게, 피부색 이런 거는 연속적으로 분포가 되잖아요. 이런 특징은 여러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단일 인자 유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대부분 생명체에서 나타나는 암수의 구분 이것도 분명한 표현형 가운데 하나죠. 같은 종의 생물들은 체세포에 들어있는 염색체 수와 모양이 다 같습니다. 사람을 예로 들면 우리 체세포에는 염색체가 모두 46개, 23쌍이 있죠. 같은 크기 같은 모양이 두 개씩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버지한테 하나 어머니한테 온 것이죠. 이처럼 같은 모양이니까 얘네들을 우리가 상동염색체라고 불러요. 이 가운데 22쌍이 상염색체이고 한 쌍은 XX 또는 XY죠. 성염색체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남성, 여성은요. XX냐 XY냐 즉 특성염색체 Y의 존재 유무에 따라 결정이 되는 건데요. 모든 남자는 X염색체만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정자에는 X가 있는 것도 있고 Y가 있는 것도 있어요. 어떤 정자가 수정하냐에 따라서 여성이 될 수도 남성이 될 수도 있는 거죠. Y염색체는 굉장히 작아요. 여기에 비해서 X염색체는 굉장히 큽니다. 크다 보니까 X염색체에는 성을 결정하는 유전자 이외에도 다른 특질에 대한 유전자가 많이 존재하고 있어요. 이렇게 X염색체에 존재하는 유전자를 반성 유전자라고 그래요. 딸은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각각 X염색체를 물려받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에게서는 X, 아버지에게서는 Y밖에 안 받죠. 반성 유전인 것이죠. 아들은 X염색체를 어머니한테서만 받아요. 만약 거기에 있는 유전자가 열성이다. 그래도 아들에서는 그대로 발현돼서 드러납니다. 딸의 경우에는 어머니에서 받은 X는 열성인데 아버지에서 받은 X가 우성이면 어머니한테 받은 열성은 나타나지 않겠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남성이 여성보다 반성, 열성, 유전병에 훨씬 더 취약해요. 대표적인 사례로 색각 이상을 들 수 있어요. 색각 이상이라는 거는 옛날에 생맹을 대체한 용어인데요. 얼마 전에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가 굉장히 인기를 끌었잖아요. 그러면서 극중에 있는 전재준, 박성훈 배우가 역할을 했죠. 전재준이 알른 색약이라는 질환에 관심이 높아졌어요. 거기에서 문동훈, 송혜교 분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넌 모르잖아. 알록달록한 세상. 보통 색을 완전히 구분하지 못하는 것을 색맹. 일부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을 색약이라고 부르는데 이를 통틀어서 색각 이상이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색각 이상자를 다 색맹이라고 부르곤 했었거든요. 근데 이 맹이라는 단어가 전혀 볼 수 없다는 뜻이니까 부정적인 의미가 전달될 수 있어서 색각 이상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그런데 실제 얘기를 들어보면 색각 이상자들 대부분은 색의 분별 능력이 떨어지긴 하지만 색을 전혀 못 보는 상태는 아니래요. 색각 이상자가 색을 전혀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어서요. 일상에서 대부분 큰 불편이 없다고 합니다. 실제로 색각 검사에서 발견하기 전까지 대부분은 스스로 어떤 이상이 있는 것을 느끼지도 못한대요. 색각 이상보다 훨씬 더 심각한 반성 유전병으로는요. 혈액 응고에 필요한 단백질이 없어서 생기는 혈육병을 들 수가 있죠. 또 하나는 디스트로핀이라는 중요한 근육 단백질을 만들지 못해서 생기는 디스엔 근 위축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디스엔 근 위축증 환자는 안타깝게도 대부분 20대 초반에 유명을 달리하는 경우가 다수고요. 혈육병 환자는 그 부족한 단백질을 정맥주사로 맞으면서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옛날에는 달랐죠. 빅토리아 시대로 일컬어지는 대형제국의 최전성기의 왕에 있었던 빅토리아 여왕이 혈육병 유전자를 하나 갖고 있었어요. 열성이죠. 본인은 괜찮죠. 여왕이 딸이 5명이었는데요. 그 가운데 2명한테 문제의 유전자가 전해졌어요. 빅토리아 여왕의 별명이 유럽의 할머니거든요. 그만큼 유럽의 여러 왕가와 사돈을 많이 내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혈육병 유전자가 유럽 왕가로 널리 퍼져나갔어요. 심지어 러시아 왕가는 혈육병 때문에 몰락의 길로 들어섰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X 염색체에 존재하는 반성 유전자와는 달리요. Y 염색체에 존재하는 유전자는 아들한테만 가요. 이런 걸 우리가 한성 유전이라고 불러요. 사람의 귓속 털 과달증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사람 염색체가 46개라고 그랬잖아요. 서로 모여 크인과 같은 23쌍 서로 마주보고 있죠. 결국 우리는 하나의 특징에 대해서 각각 2개씩 유전자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열성 유전자가 겉으로 드러나지가 않죠. 그런데 왜 대부분의 생물이 유전자를 쌍으로 두 개씩 갖고 있어야 될까? 진화에서 말하는 자연선택, 환경은요. 특정 환경이 계속 유지가 되면 특정 유전자를 가진 개체가 유리한 환경이 유지가 되겠죠. 그 환경이 계속되는 동안은 그런 유전자를 가진 개체가 유리해요. 자연선택은 유전자 다양성을 떨어뜨리는 경향이 있죠. 한쪽만 계속 밀어붙이니까. 그런데 열성 유전자가 있잖아요. 쌍으로 있잖아요. 이 열성 유전자에서 나타나는 특징이 드러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죠? 선택을 받지 않죠. 자연선택을 받지 않고 그대로 그 무리의 개체군의 유전자가 머무를 수 있죠. 이렇게 유전자를 두 개 갖는 거, 이 배체 특성을 갖는 거는 유전자 다양성을 계속 감소하게 밀어붙이는 자연선택에 대해서 유전자 다양성을 유지할 수 있는 하나의 비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떠세요? 멘델 유전 법칙만큼 그렇게 유전이 만만치 않죠? 그렇습니다. 오랜 기간 그 수많은 세월 생명체가 살아올 수 있는 그 원동력에는 이렇게 정교하고 복잡한 유전 전달 과정과 다양성을 유지하는 복잡한 메커니즘이 숨어 있었습니다. 오늘의 응생물학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